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포의 변성이잖아요. 세포의 변성이 생기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속적인 자극이 되면 먼저 위험이 먼저 생기는데 자극을 오래 받다 보면 위 벽이 얇아져요. 점막이 그것이 바로 위축성 위험이고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 점막이 변형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위점막이 아니라 다른 장처럼 소장의 점막이나 대장 점막처럼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상피화생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시경 검사해보면 장상피화생이라고 진단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위험의 종류인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장상피화생이 없는 분보다 그것이 있는 분들은 위암으로 발생할 위험률이 자그마치 10배가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자꾸 약을 먹잖아요. 약 먹으면 또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조금 이따 지내다 보면 또 아프면 또 약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잘못하면 위험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받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참 병원 안 가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희 조부, 저희 부친이 전부 위암에서 제가 가정력이 있는데 제가 우리 박 선생님한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가정력이 몇 살 때까지가 지나면 없어지는 건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내시경이나 이런 거 외에는 발견할 방법이 없는 건가? 이 두 가지 좀... 첫 번째는 가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어쩌다 위암이 한 분 계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 가계도에서 두 명 이상의 위암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암 가정력을 가진 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항 검진에서도 위 내시경은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해주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정력이 있는 분들은 35세로 떨어졌어요. 더 조기에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암은 50대부터 발생이 증가돼서 60대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는 가정력이 있다 그러면 1년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항 검진을 2년마다 하라고 돼 있냐면요. 저희가 건강검진센터에서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1년 내지 2년마다 내시경을 하는 분들이 조기 위암 발견률이 80%예요. 반면에 1년, 2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한테 조기 위암 발견률은 50%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내시경으로 치료되고 조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비용도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